음악 나 태어나서 장작 처음 대 봐 잘 탄다 좀 붙은 것 같다 다른 데로 그치 어 장작도 되어보고 따뜻해? 응 엄청 좋다 되게 낭만적이다 나 왜 박난로에 도망이 있는지 알 것 같아 너무 좋아 박난로 닭고기 많이 들어간다 맛있겠다 응 새우 들어간 거 봐봐 새우 진짜 많이 들어갔어 오징어도 있나봐 맛있다 해물탕이야 진짜 해물탕 맛나? 어 진짜 맛있다 밥 시켰어 이건 밥을 안 시킬 수가 없다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새우 봐 그릇에 들어가겠다 그릇에 들어가겠다 그릇에 들어가겠다 다 먹었어 와 와 진짜 맛있다 멕시코에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엄마가 고생하네 엄마가 고생하네 자기도 탈래? 엄마가 고생하네 엄마가 고생하네 하하하하 엄마가 고생하네 이쁘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공연장 같은 거 지금 만들고 있나봐. 뭔가 부대 같은데. 연말이라고 이제 뭐 할려나 보다 여기서. 이따가 저녁때 그치. 계속 저거 폭탄 터트려. 폭죽? 폭죽. 빵 그러네. 소리만 나는. 공연장 같은 거. Photoshop. 빡빡. 티라. 성함. 다같은 form. 춤추시는 거야 지금? 귀엽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 차지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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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렇게 터트리는구나! 거의 또 차지 중이야! 연기야 연기! 지금 다 여기가! 문을 거의 다 닫았네! 이 메인로드인데도! 사람도 별로 없네! 어 다 닫았어! 이렇게 한적한 메인로드는 처음인 것 같아! 어제는 사람 진짜 많아서 여기 막 발길할 틈이 없었어! 어! 이 메인로드인 스포츠 그uis 2분의 게시를 해보는 짠! 본인 대부분의 게시를 좋아하지 않나! 그저 안녕하십니까! 그저 주의을 가졌다! 그저 주의식이 소중한 메인로드인 것 같아!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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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인가? 망고? 아 그런 거 같아 이거 뭐 시원하게 생겼다 그니까 고추 같기도 하고 와 얘 엄청 큰데? 며칠 몇인데? 옛날에 그냥 이렇게 놓고 판다고? 그치? 와 저기 조금 가볼까?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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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 너무 이쁘게 나오는 거 같아 여기 맛있고 싸고 너무 좋아 맛있다 이거 샌드위치 조금 기다렸다고 선물로 주셨어 응 과자잖아 이거 과자 그치? 응 과자인데 이거 이렇게 저어서 먹는 거 빨대 과자? 이 텀블러 진짜 크다 그치? 어 약간 지압되는 그런 거 같아 우리 커피 하나 사가자 패키지 예쁘다 179배속 이거 하나 사가자 신발 그치 후추 과자 물이 너무 많아 마지막 여기는 한식당에 갈려고 3km를 걸어야 해 3km쯤이야 한식당을 가는데 야 여기 소가 있어 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여기는 소가 있고 여기는 쇼핑몰이 있어 크다 되게 영화관도 있네 신라면 있었으면 좋겠다 되게 크다 신라면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